안녕하세요 아침의 묵상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시아의 아들인 유다의 여호와 김 왕 4년에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내가 불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였는데 그때 나는 바룩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일러주었다. 바룩아 너는 아 괴롭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까지 더하셨으니 내가 탄식하다가 지쳐 평안을 얻지 못하는구나 하였다. 보라 나 여호와는 온 땅에서 내가 세운 것을 헐고 내가 심은 것을 모조리 뽑아버리겠다.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큰 일을 추구하느냐. 너는 그런 것을 추구하지 말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러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목숨만은 살아남을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해주고 바룩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적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려웠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기쁘고 좋은 이야기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지금 예레미야 쭉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 바룩한테 나는 얼마나 힘들지 아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운 것을 다 뽑아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정도로 마음 아픈 이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 역시 바룩과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힘든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전해 듣는 이야기. 어떻게 이렇게 고통을 당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지? 하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저희는 듣게 되고 또 마음 아프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얼마나 그분이 더 마음 아프실까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런 이유의 이야기는 다른 성경의 부분에도 많이 남아요. 예를 들어 요나서를 봐도 요나서 4장에 너 풀 하나 그거 죽어 없어졌다고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저기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내 마음은 얼마나 어떠겠니? 라고 물어보기도 하시죠. 크리스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이 세상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품고 나가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이 주어졌습니다. 좋고 아기자기하고 행복한 순간들도 오늘 많이 있겠지만 그거 못지않게 마음 아픈 일들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향해서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실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또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어려운 이야기, 눈물의 이야기, 고통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룩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신이 지은 것을 모두 뽑아낼 정도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마음 더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또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많이 부족해서 우리의 궁율함과 다른 일을 향한 사랑은 많이 제한되어 있고 부족하지만 끝까지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되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은 저희가 또 헤아릴 수 있게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궁율하심, 하나님의 마음 아프심이 우리 안에 공감되어지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